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인기도 좋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 될 수 있을지 비결을 좀 심리학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시리즈로다가 세 편. 첫 번째는 별게 없어도 여유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진정성 있게 사람과 친해지고 좀 진짜 내 편을 만들 수가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호구를 졸업하고 배려심 있게 거절할 수 있을까. 좀 솔루션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은 안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별게 없어도 여유 있는 사람. 저 아닌가요? 제가 별게 없어요. 첫 번째는요. 약점을 인정하세요.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참 꿀불견이 없어요. 그거 참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에서 죄송한데 하수들 사이에서는 자존심 부리고 센 척하면 오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요. 약간 고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저자가 정말 너무나도 열등가에 쩔어서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사실 인생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수는 자기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자기 자존심을 안 부리고 그냥 굴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막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좋아하실 거면 좋아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가 없죠. 전 원래 이래요.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치명적으로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거라면 바꿔나가야겠지만요. 어떤 단점이 다른 상황에 가면 되게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별것도 없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될까. 내 편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인간이든지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인데 어떤 사람은 95점을 맞아와도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거 한 문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그걸 못해서 95점을 맞아. 으이구 아까워라. 수고는 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5점을 맞아왔는데 어머 스승의 너 저번에는 50점 맞았잖아. 이번에는 어떻게 15점이나 오른 거야? 반을 넘었네. 이 정도면 약간 먹이는 건가? 어쨌든 간에 내 성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여유로운 사람일까. 점수로 떠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데 65점 95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던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살 때 크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만해요. 가서 비빌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막 한도 끝도 없이 기대고 치대고 의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에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부모라도 서로 경계선을 가지고 독립을 하되 내 존재를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나가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이 있고 열등감 부리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누가 좀 내 욕을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나를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다음 씬이 지금 이 편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머지않은 미래에 올릴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인형 이런 거로도 사실은 교감하고 내 편으로 해설을 할 수도 있죠. 거기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도 참 좋지만 사람도 있어야 돼요. 대화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꼭 배우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애인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가족은 내 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로맨틱한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일찌감치 버리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알아서 걸러들으시고요. 제가 다음 편에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가족이 되면 참 좋고요. 말씀 드릴게요. 이어서 꼭 봐주시고요.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별것도 없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될까. 파도를 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너는 네 나이가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이루었어.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은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이루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요. 음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살았어. 파도를 타면서. 그냥 파도가 칠 때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 거동. 파도를 즐기면서 물결 따라서 살았 그다. 근데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섬에 갓 닿아있더라고요. 이 뭐냐면요. 융통성,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통에 물건이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뭔가 가격을 했을 때, 탁쳤을 때 깨져버려요. 그런데 살짝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탁쳤을 때 쑥 들어가서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촘촘하게 촘촘하게 계획하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이래봤자 인간은 실패가 불가피하거든요. 갈등이 불가피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사가 원래 세홍지만인지라. 그러면 뭔가 그런 갈등,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렇게 막 촘촘하게 내가 나를 어찌하질 못해가지고 그냥 막 구워삼는 인간들은요. 회복이 안 돼. 막 우스스 무너져 멘탈이. 그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공간을 놔두고 자기를 막 너무 촘촘하게 지지고 복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론 타격이 있어요. 쑥 들어가잖아요. 다시 나와. 다시 살아.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파도는 즐기는 거잖아요. 즐겁게 타세요. 현실 치료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구 중에 굉장히 이제 또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재미예요. 재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 인생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무튼 뭔가 어딘가는 내가 뭔가 재미를 느껴야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막 돈만 벌려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뺑이 많지만은 그게 인생의 죽을 맛이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특히 MBT에서 제의로 끝나시는 분도 인생 무지하게 빡빡하죠. 여행을 가도 즐기는 게 아니야. 그냥 계획을 실행하는 거야. 요리를 하나 해도 그냥 막 레시피에 놓여야 막.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물론 계획을 따르는 천성을 타고 나서 그걸 따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실패를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려면 얼추 계획을 덜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비워보는 거예요. 저 무지하게 빡빡한 사람이고요. 1분 1초도 허투루 안 써요. 움직이는 동선까지 계획적으로. 5분조차도 전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때려쳤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간 낭비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충전하는 거예요. 여유를 남겨두세요. 1타 1피만 치자. 1타 쌍피도 안 돼. 전 원래 인생 1타 하고 5피 정도 쳤거든요. 1타 쌍피도 안 돼. 1타 1피 그냥 한 번에 하나만 해. 하루에 하나만 해. 오늘 유튜브 찍었으면 다른 거 하지 마. 좀 그렇게 조금만 여유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파도를 타죠. 열심히 수영 배워서 음파 음파 막 해보세요.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냥 몸에 힘 빼고 튜브 하나 끼고 가만히 있어야 파도를 타는 거죠. 내가 나를 막 조종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세월에 시간에 상황에 나를 맡기고 한번 흘러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땅에 가다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순간에 집중하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그냥 놀 듯이 사는 거죠. 제가 어제 신의 한 수 영화를 오랜만에 봤어요. 정우성 씨 나오는 거. 절대 정우성을 보이려고 본 건 아닌데 멋있긴 해요. 그걸 보는데 이제 안성기 씨가 이런 대사를 쳐요. 하수는 아주 인생이 지옥이다. 근데 고수는 인생이 놀이터라. 놀 듯이 산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놀 듯이 한번 지내보세요. 돈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성적 좀 덜 받으면 어때? 뱃살 좀 나오면 어때? 원래 뱃살은 항상 진취적이에요. 나를 늘 앞서 있어. 그건 그 아이의 원래 캐릭터가 그래. 뱃살이란 작으로 확실히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 저도 항상 이끌려 가잖아요. 뱃살이. 항상 나를 앞서 있더라고. 받아들어야지. 좀 편안하게 받아들입시다. 얼마나 산다고. 놀이터에서 놀 듯이 좀 살아봅시다. 얼마나 산다고. 저 인기 돈 이런 걸 보고 안 매잖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짜임새 없이 그냥 켜서 재밌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아니 죽을 때 주머니에다가 명성과 인기와 돈 가지고 죽을 거냐고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 빼기치냐고요. 저랑 같이 놀시다. 노래터에서. 별거 없어도 이렇게 높시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진짜 내 편을 만들고 진정성 있게 친해질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다읍다였습니다.